요즘 최고 인기죠.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가 상승장 때는요. 다가구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왜요? 아니 내년 1년이 멀다 하고 오르는 게 눈에 띄는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다가오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비싸고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는 또 다가구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요? 다가구 가격은 안 빠지거든요. 물론 지방에 오래된 다가구는 가격이 좀 빠집니다. 그러나 임대료만 맞춰준다면 임대료만 형성을 해주고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으면 오래돼도 제가 받아요. 어느 정도는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장하고는 별개의 시장 그리고 특히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어떤 이 새로운 가장 이상적인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다가구 상가주택 고시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아마 그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저한테 집 한 채 없었을 때 5천만 원짜리 원룸에서 전세로 시작했을 때 그때 제 인생 최고의 목표는 저는 그냥 퇴직할 때 다가구 하나 갖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딴 데로 너무 빠진다. 이게 조약이 아니고. 자 오늘 주체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알거든요. 그렇죠? 이거 궁금했죠? 그래서 오늘 이거 낙찰구 진행 과정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또 처음이신 분들은 잘 이걸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체크 포인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낙찰 받았어. 법원에서 이제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저번에 낙찰구 진행 과정 아파트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 받고 뒤돌아서 딱 나가는 순간 어때요? 문 앞에 근처에서 벌써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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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된 것처럼 누님 형님들이 딱 달라고 씁니다. 거의 누님이시죠? 거의 누님 한 여덟 분? 오빠 한 분?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애워 쌉니다. 그리고 막 명함하고 고무줄으로 땡땡 묶어가지고 볼펜하고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한테 헌팅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번호를 물어봅니다. 번호 알려주세요.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이에요. 우리 번호는 몇 번이에요? 여기 나오죠? 010 5670 7937 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경매 공매가 궁금하다면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자, 이 번호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먼 거리면 집에 가지 마요. 네? 여러분. 그 먼 거리면 다시. 왜냐하면 다가구는 진짜 집에 가면 안 돼. 여러분 다가구에 있는 모든 임차인들은요. 일단 본인이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통 처음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100% 정말로 100% 본인이 주인하고 맺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다가 다 제출했어요. 자,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는 100% 주민등록번호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받아와야 돼요.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쪽지를 남겨두고 오긴 했는데 그 사람 쪽지를 안 보면 우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당일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잠깐 식사하고 오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전화해야 돼요. 낙찰 받고 돌아나가면서 경매계 전화를 두세요. 아유, 이만저만해서 제가 오늘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기 정말 4시간 거리에서 왔는데 혹시 제가 오후에라도 근처에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좀 열람할 수 있을까요? 미리 좀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굉장히 행정적이신 분들은 안됩니다. 2, 3일 후에 오세요. 그냥 안전하게 3일 이후에 오세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이 그런 말을 하지 매몰차게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겸손하게 멘트를 달려야 돼요. 그래요. 뭐 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좀 정리해가지고 열람할 수 있게 사람 마음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싸바싸바 잘 해낸 얘기예요. 그러면 좀 본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심지어 점심도 빨리 먹고 그것부터 처리해가지고 사건 기록을 딱 꼽아 놓는다니까 몇 시 이후에 오세요? 다 이렇게 해준다고 또 이게 또 아유 또 그렇다고 또 예? 예?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꼭 보고 오란 말이에요. 그날. 뭐 안돼. 그래도 굉장히 행정적인 분들이 있어. 3일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고요. 3일 후에 가셔가지고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낙찰받고 바로 다가가고 건물에 가셔도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뭐 주인분을 들쑤신다든지 뭐 그 분위기를 흉흉하게 잘치 잘못하다가 망쳐놓으면은요. 주인이 낙찰받은 사람 얄미워서라도 취하시킵니다. 주인이 2주 안에 취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시죠? 낙찰받은 다음에 바로 내 건가요? 아니에요. 결정기간 일주일 확정기간 일주일이 지나야 진짜 내가 잔금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은 건 2주 안에 여러분들이 벌써 낙찰받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가지고 들쑤실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 2주 기간 동안은 기왕이면 뭐 대출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놓고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걸로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먼 거리면 먼 거리면 기왕에 간 거 간금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좀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죠.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가장 베스트는 사실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괜히 들쑤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어쨌든 그분들하고 대면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뭐 연락이 됐던 어쨌든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노트를 피세요. 노트를 피고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이런 식으로 쫙 호수를 써요. 호수를 그러면 이분은 얼마 받아가는지 이분은 하나도 못 받는지 이런 것도 메모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 호실마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최우선 변제라도 받을 수 있는지 100% 받는지 뭐 얼마를 손실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놔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대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어차피 다 배당 받으면서 당당하게 이사비를 정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났는데 아휴 그냥 이미 조용히 나가신 분도 있어요. 내가 얼마 정도 이사비를 드릴 용의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강조를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꼭 알아야 돼요. 경매, 공매 시장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공부예요. 벌지를 못하더라도 어쨌든 자 이제 그런 걸 좀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호실은 내가 얼마 정도 좀 줘야겠다 라는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작성하면서 한 명씩 통화를 하는 거죠. 아니면 만나던가 여쭤봐야죠. 모든 이제 명도 대상자는요. 둘 중에 하나를 원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이사비를 요구하죠. 근데요. 이런 협상이 그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한테 그런 말 잘 못 꺼내요. 우리 한국사람이 또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대화가 안 나오고 뱅뱅 도는 얘기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게 되면 콕 찔러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렇게 핸들링을 꼭 해주셔야 되고 자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한 뭐 난 뭐 더 이상 뭐 이럴 것도 없고 갈 데도 없다. 네 5개월 줘라.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우 난 이거 천만 원 안 주면 안 나간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최악을 얘기하는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또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기간을 요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간을 요구해.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분들을 마냥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을 처리해주는 전문 법무사 있냐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상대를 자극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극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거를 뭐 이 낙찰에 약간의 지분이 들어간 소액 소액 소액의 투자자 나 말고도 나 말고도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권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나는 투자 안 한 사람인데 이제 아빠 심부름으로 왔다거나 뭐 형 심부름으로 왔다거나 약간 이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분이 결정권자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바로 대답도 원하지도 않고 일단 본인이 원하는 걸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이 낙찰 당사자라고 생각되면 약간 우리도 왜 여러분들 다 사장님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해요? 그죠? 이런 느낌이야. 이분들이 낙찰자를 딱 만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사장님 만난 느낌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 앞에서 내가 할 얘기 다 해지나요? 안 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그죠? 법무사라고 생각해봐.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고 뭔가 차갑고 대화할 만 나요? 네? 그렇게 해지 마요. 그렇게 해지 마요. 아까 상대방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면 여러분들 안 풀립니다. 일이 안 풀립니다. 모두가 좋아야 돼요. 항상.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사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막 기간을 요구해. 저번에 어떤 다른 임차인분께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형님이 아우 그게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강제집행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한 뭐 한 50만원 정도 다 가고 짐이 조금이라서 방 하나당 그 정도 집행비용이 든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강제로 처리도 할 수 있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얘기가 잘 돼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제가 30만원 드리고 이렇게 나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이 됐고요. 아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괜찮은데 분명히 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팩트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부드럽죠. 이해 되시나요? 네? 응? 그 같은 얘기도 여러분 이게 어? 그런 식으로 하면 강제집행 하면 돼. 그냥 50만원이면 해결되는데 뭐 내가 줄 필요해. 이렇게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뭘 느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해봤자 그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기간을 요구하는 게 그러면 또 아 잔금 납부한 다음부터 이제 아 월세 달라고 그러면 난 줘야 되는구나. 그 월세 주느니 아휴 그냥 여기 나가 나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임차인들은요 그런 일을 당하면 임차인들끼리 똘똘 뭉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부동산에 가서 일단은 많이 물어봅니다. 중개업소에 가서 근데 중개사님이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경매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사비를 요구하면 된다. 뭐 기간 뭐 몇 개월 살겠다 그래라. 그래서 막 몇 백만 원 받고 나가라. 막 이런 코칭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물어보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른 상태에서 우린 딱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설명을 이런 입장에서 부드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해 되시죠? 금액을 요구할 때도 기간을 요구할 때도 아 선생님 그렇게 기간을 요구하시면 저희도 80%의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라 이자가 꽤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 저희도 그러면 선생님한테 월세로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선생님 입장을 고려해서 잔금납부도 조금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는 이제 찾아가지고 이전이 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희도 좀 배려를 하고 선생님도 조금 저희 입장을 배려해 주셔서 원만하게 우리가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 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맥락이에요. 중요한 맥락입니다. 거기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리고 심지어 낙찰 받고 다 가잖아요.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 정도는 이미 나가셨어요. 없어요. 이미 나가셨어요. 없어.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다르고 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간 사람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미 나간 사람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전화할 땐 뭐라고 그래야 돼? 또 전화하자마자 제가 저한테 배웠다고 아우 예 뭐 들려 에둘러 말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사비 얼마나 요구하시는데요? 그렇게 내가 또 미리 얘기하지 말고 이미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엉겨짚는 거지. 전문용어로 엉겨짚는 거예요. 그냥. 아유 선생님 나가셨네요. 아는 것처럼 이분은 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사비라도 요구하려고 그랬거든. 이사비라도. 그래서 오면은 그렇지. 내가 딱 안에 짐이 있다고 그래야지. 딱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사비 번호 안 가르쳐주고 이사비가 달라고 그래야지. 딱 이렇게 어제 얘기 들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 선생님 나가셨네요. 예. 여기 뭐 짐 좀 있나요? 예. 제가 그냥 버려드릴까요? 예? 번호는 어떻게 좀 알려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불편하시면 그냥 제가 따도 되고요. 편하게. 예. 그분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특명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뭐 어떻게 처리해드릴게요. 그냥 이미 나간 거 알고 있고 뭐 그냥 뭐 아 깨끗한가요? 뭐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툭툭 던지면 예? 예? 갑자기 예? 2, 3, 4, 5예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왜냐면 이미 나가신 분인데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굳이 근데 너무 큰 손실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몇백만 원 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몇천만 원 싸게 낙찰 받았어. 1억 이상 싸게 낙찰 받았어. 아유 300만 원 5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고맙죠. 고맙죠. 나도 고맙고 그분도 고맙고. 근데 이제 우리도 대출 80%에다가 요즘 또 이제 어때요? 좀 약간 좀 아유 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천만 원 싸게 낙찰 받았어. 그게 뭐 크게나 싸게 낙찰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다 내가 이사베까지 챙겨주려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그게 그건 것 같아 또.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명도비도 10원이라도 좀 아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그렇게 요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겠죠. 요렇게 되고 이분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저분은 저렇게 하기로 했고 요렇게 하기로 했고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게 보통 이런 다가구 나의 방이 많잖아요. 요런 것들은 어우 저거 임차인 언제 채우고 언제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낙찰받자마자 딱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몇 개는 벼었어요. 벌써 어 몇 개는 벌써 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몇 개는 벌써 벼있기 때문에 그냥 고런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를 놔도 돼요. 그러니까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동시에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 쪽은요. 이게 낙찰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이것만 하는 게 이거 다 끝나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잔금 납부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시죠? 응. 내가 지금 내놓는다고 내일 인차가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놓는 거예요. 일단 내놓으세요. 그러면 맞춰지는 대로 한 개 오실 한 개 오실 집어넣으세요. 어차피 몇 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원래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처음에 이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원만하게 잘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우리도 기왕이면 그분들이 거기에 계속 살고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이자 같은 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고 다가구는 의외로 옛날에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다가구였어요. 3천만 원으로 다가구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대출 우리 요즘에는 아침 방송 안 오시는데 너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가지고 슈퍼우먼님이라고 있었어요. 슈퍼우먼님 슈퍼우먼님이라고 했는데 아 진짜 진짜 슈퍼우먼 진짜 그 아이디처럼 슈퍼우먼님이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그때 아침 방송에서 경매인간극장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말 백화점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주말에는 전국을 돌아다녔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다가구를 낙찰 받으려고 그때 몇 개월 만에 받았지? 아니 2천만 원만 더 있었어도 진작에 받았을 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 끼고서 오래된 것만 찾은 거예요. 다가구 오래된 주택만 새 거 말고 새 거는 비싸게 낙찰이 되니까 해냈다. 또 그거를 해냈어요. 그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분 다 나가는 거예요. 오래된 주택이니까 이 사람들이 재계약이 안 되는 거죠. 낙찰을 받고 갔는데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이거를 새로 맞추기까지 6개월인가 7개월인가 걸렸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오래된 주택이라서. 그래서 하나 한 명 받으면 거기 좀 수리해 그 돈으로 수리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본인이 직접 수입이 많이 드니까 본인이 직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임차인 하나 맞추고 6개월인가 8개월인가 걸렸어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와 그분 그거 저기 뭐야 이자 내구도 한 달에 210만원씩 순수입이 남는데 대단하시죠? 그분 그 이후에 또 다른 거하고 다른 거하고 계속 낙찰을 받고 그래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제 그런 그렇게 오래된 거는 또 바로 임차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뭐였냐면 내 자금에 맞는 걸 받아가지고 돈이 되게끔 나는 무조건 만든다라는 마음과 열정으로 올해도 난 상관없어. 수도 터졌어? 알았어. 수리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간 거라니까요. 멋있죠?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명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가 바로바로 맞춰지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금에 맞춰서 뭔가 받으려다 보니까 이제 임차도 안 맞춰지고 힘든 물건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낼 수 있는지 주변의 중개사님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럼 모두 좀 수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이런 조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조사를 하다 보면 이건 받아야겠다 받지 말아야겠다가 명확해집니다. 사실 명확해져요. 그렇게 임차 맞추기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요. 근데 정말 소액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각오하고 받아야 돼요. 각오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명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데로 빠졌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집 한 집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얘기를 하시면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제가 낙찰받고 다음 주에 그냥 막 이삿짐 불러가지고 그냥 나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른 집들도 그게 동요가 돼요. 또 동요가 돼. 동요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니까 어때요? 다른 분들도 나가야 되나? 나도 나가야 되나? 어떡하지? 갑자기 그 다음 날 나가고 막 그 다음 주에 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지금 제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딱 대상자를 정리를 하라 그랬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면 확실하게 돈 받고 이 지금 경매 당하는 상황에 어떤 큰 불만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빨리 만나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럼 한 집 한 집 막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가 돼요. 동요가 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싸움 영화 이런 거 보면 많이 보셔서 아시죠? 어때요? 막 백 명이 있어 천명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만 꺾으면 돼요? 리더만 꺾으면 되잖아요. 리더만 꺾으면 나머지 군수화들은 다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옛날에 다잇과 골리앗 여러분들 얘기 아시죠? 골리앗을 딱 병사들이랑 골리앗이랑 막 우워 막 오는데 그 꼬마 다잇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돌팔매질을 하다가 이제 쫙 누굴 맞췄어? 골리앗을 맞췄잖아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어때요?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사기가 나머지 병사들이 그러니 와 고다가 골리앗이 쓰러진 걸 보고 갑자기 내려놓으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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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해가지고 빨리 빨리 한 사람씩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 다윗은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딱 던져가지고 한 방에 맞춘 거예요? 맞죠? 기도하고 맞췄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항상 양을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 훈련을 해오던 다윗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딱 낙차를 받는 그 순간에 골리아스를 한 방에 딱 쓰러뜨리고 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명도를 그냥 아름답게 슬기롭게 진행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을 명도했잖아 다윗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 군본 경매를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보란 말이에요 이게 돌팔매질 훈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쓰러트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리 군본 경매 홍보까지 마무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명도하면 간단합니다 뭐 이런 거 어디 맡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다 사람이 사는 게 또 그렇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 대화하면 다 되고요 강제 집행할 일 없어요 가끔 가다가 대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대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뭐 그냥 아예 1절 막 그래요 네 그럼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문자로 1이 안 없... 자 카톡을 보냈어요 뭐 문자를 보냈어요 1이 없어져야지 읽은 거잖아요 안 없어져도 다 읽었어 걱정하지 마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안 없어지고 또 읽는 방법이 있다면서 네? 응? 나는 또 처음 알았네 이게 1이 안 없어져 그러니까 안 본 것처럼 했는데 보는 방법이 있다면서 또 뭐래더라 비행기 모드로 하고 보면 된다나 맞나요 여러분? 나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자로 대화 안 되고 막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무시하고 우리가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그럴 수 있죠 그분 입장에서 그렇죠? 배제하시고 문자로 내가 전달할 내용을 잘 보내놓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잘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음 이것 말고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얘기고 이 정도 맥락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충분히 초보자들도 뭐 원만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네 여러분들 낙차로 진행 과정 재밌죠? 네 실전 이야기잖아요 뭐 저번에는 아파트 편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다가구 편 한 건데 또 제가 후에 이게 다 달라요 목적 물건마다 또 상가에 대한 거 나머지 또 다른 거 요런 것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도움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J.S.K.님 그 개루판이 스트레스라도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제가요 제가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원 시작했을 때 반지하를 처음으로 낙찰받았잖아요 반지하를 낙찰받는데 어떤 아저씨가 1억 5천짜리 지하가 아니고 정상층을 낙찰받아가는 거예요 2층 막 이런 거 있지 햇볕 들어오는 층 그거를 딱 받아가는데 나는 그분을 보는데도 이게 막 후광이 느껴졌어요 후광이 와 부럽다 저 사람은 어떻게 성실하게 저렇게 몇 천만원을 모아서 저런 걸 낙찰받지 진짜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이분이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어디와서 개루판님 스트레스라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필요해요 여러분 배 아플 땐 배 아플 줄 알아야 되고요 속상할 때 속상할 줄 알아야 되고 눈물 날 때 눈물 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저도 부러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부러워하시고 그것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루판님 파이팅 하시고 근데 그때 나 기억나요 그때 11억짜리 공장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야 그때 11억이면 지금 100억은 됐겠다 100억이 뭐야 와 어쨌든 11억짜리 바다관을 봤는데 그분은요 내가 진짜 신처럼 신처럼 보였어요 신처럼 그분이 저기 그 아줌마 부대 오빠 그분을 만나기 입구까지 내가 입구까지 끝까지 찾아봤다니까 그분은 근데 단독 낙찰이었어 그때 와 내가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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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니까요 와 나도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돼야지 너무 멋있다 야 나 근데 언제 뭐 오지 막 이런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게루파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요 너무 좋다 그죠 그래요 바나나님 여러 스토리 하나씩 풀어주세요 예 그럴게요 김정현님 멘토님 오늘 배당기일인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분이 아직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답도 없으시고 강제집행이 답이겠죠 멘토님 다른 가구는 명도 다 끝나고 임차도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우리 김정현님이 그 제 인스타에 가보면 있는데 우리 이거 화분 들고 저랑 사진 찍으신 분이에요 화분 낙찰 받고 화분 보내셨어 화분 첫 낙찰 축 첫 낙찰 아 진짜 내가 우리 김정현 회원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1년 반 만에 받았나 맨날 맨날 폐차를 하다가 맨날 폐차를 하다가 받았잖아 이제 임차 맞추고 다 했다네 그리고 이제 한 집이 이렇게 됐구나 그죠 전화 주세요 좀 이따가 전화 통화하자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회원님도 명도 진행을 다 마무리했는데 지금 한 분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문자도 답도 없고 이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강제집행 해야지 강제집행 해야죠 강제집행 해야죠 이거는 이제 그럼 마음 먹고 편안하게 어차피 나머지는 임차를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다달이 이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지 그 정도 비용 드는 건 감안해야죠 그죠 어쩌면 통화 한번 하자고요 그래요 김정현 회원님 축하드려요 올리브스토리 올리브스토리 올리브스토리님도 받으셨잖아요 김선은 동님 저는 지금 멘토님의 후광이 보이네요 부러워요 그렇겠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러겠네요 그죠 아 여러분들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세요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부러우면 안 만난대 부러우면 부러우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니까 만나야 되는 거래요 나 그 마음 이해한다 옛날에 옛날에 제가요 야 내가 진짜 가난할 때 이천에 살 때 가난할 때 애들이 친해지면 부모들도 학부모도 같이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애기들이 친해졌다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친해졌어 그 다음에 엄마들이 친해지니까 아빠들과 같이 놀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러 갔네 이제 어디 놀러 갔는데 어머 나는 나는 그 그랜저 옛날에 그 뭐야 아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그랜저 TG인가 옛날 거 있잖아요 그게 나 옛날에 중고로서 되게 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LPG로 장거리 뛰는데 LPG차는요 여러분 기름값 얼마 안 먹는 거 알아요 여러분 장거리용으로는 LPG가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거리는 연비가 안 좋아요 LPG가 어쨌든 아우 막 그러는데 거기 같이 왔던 학부모들은 막 BMW 벤츠 막 이런 거 끌고 왔더라고요 아우 이게 부럽잖아 또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직업이 되게 좋은 거예요 다들 아우 막 예 돈 되는 직업들 갖고 있어 어쨌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니까 어떻게 돼 에이 내가 괜히 마음이 그러니까 안 만나지더라 이게 안 만나지더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운 거 인정 인정하고 나도 부러우면 부러운 사람이 돼야지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저와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또 함께 오늘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예 서영민이 다 부러운 배프 가족님들 근데 왜 저만 초라해질까 군사들 명도 재밌습니다 릭스님 그러니까요 예 와 축하 축하 오늘도 다가구만 파고 있습니다 조만간 멘토님 뵈러 달려가겠습니다 게루파님 그래요 우리 꼭 뵙겠습니다 게루파님 네 아 예 멘토님 부러운 거 인정 질투로 달려보겠습니다 중2팀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부러우셔서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프 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시다 화이팅 화이팅